11시 4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시장 좀 밀렸다가 그래도 다행히 다시 회복세를 보입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장 초반의 분위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좀 못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됩니다. 코스피는 0.6까지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3까지 올리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오후장 전략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미국장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는 국내장 좀 선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차익실현 나오는 미국 양도세 완화 이슈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한국의 이런 움직임들의 현재 상황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아무래도 약간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추세를 쭉 상향으로 끌어올려주다가 추세를 살짝 이탈하는 그러면서 약간의 하락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미증시에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좀 과도하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은 맞는데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보다 더욱 더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약간은 차익실현이 슬슬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됐고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스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당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가주더니 또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제 양도세 이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이슈에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호지적으로 나왔죠. 양도세를 또 완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은 이를 조금 어느 정도 이 이슈 소멸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의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질 것 결국에는 이제 무언가 시장이 또 한 차례의 폭풍 한 차례의 이슈가 지나간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의 장세가 또 무언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의 또 장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슬슬 12월을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2월을 마무리해 나가는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또 다음 종목분들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인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하락은 기술적 움직임 국내 양도세 관련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또 잡아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우선 2차전지 양도세 하면 또 지금 2차전지랑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양도세에 대한 수의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또 2차전지에 그동안의 상승을 많이 이끌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도세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또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또 2차전지 쪽은 차익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비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체엠 뭐 이러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림이었죠. 어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2차전지에 대해서 매물 구간에 전체적으로 다 도달을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 어느 정도 수급을 동반을 해주면서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조적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러한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어느 정도 이 약간의 추세를 깨는 혹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 상황에서 포스코 퓨체엠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이제 이 121선을 좀 뚫어주려는 그런 트라이를 해주고 있는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급적인 부분이 같이 동반이 되면 굉장히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LNF를 이제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추천을 드렸었냐면 이제 11월 30일 날에 이때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LNF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수급이 두 차례 들어가 줬기 때문에 이 수급을 근간으로 해서 이 기본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처럼 지금은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포스코 퓨체엠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또 긍정적으로 바닥에서 또 수급을 받아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체엠이 또 가장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이제 또 나뉘어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이 살짝은 부족한 이러한 종목들로 나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신규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또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LS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간의 이제 또 이 고점에서 살짝 차익실험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구간이죠. 지금 이 5일선 저점 구간을 또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까지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또 살짝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 들어가는 종목을 가장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약간은 매물 때 부딪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 때 부딪히는 구간에서 또 저점에서 또 수급을 잘 받아주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자동차입니다. 이 주 중반부터 좀 자주 언급이 되는 섹터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저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주초부터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하면 조금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거 초반부터 얘기를 좀 해주셨던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변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화요일 날에 제가 자동차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동차 쪽에 대해서 말씀을 긍정적으로 드렸던 이유는 이것도 한번 매매 전략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 당시에 보게 되면 기아나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기아는 쭉쭉쭉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좋은 수급 부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가 이렇게 좋은 수급 부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자동차 부품주 쪽이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보기 좋은 종목분들이다 보니까 자동차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조그만 덩치가 작은 자동차 부품 쪽들.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적인 흐름이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좋은 수급 부름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SL 같은 거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결혼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SL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SL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상당히 또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또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바로 이제 또 이 목표가 도달을 해줬죠. 오늘 이제 추천드렸었던 단가 대비해가지고 바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목표가 도달을 해줬습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팹니스, 반도체 팹니스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서 약간의 또 반도체에 걸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차량용 터치, 그 다음에 헵틱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차량용 부품 쪽으로 하나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시간 다중촉각 감지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또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이제 이 바닥에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그림이 굉장히 이제는 더욱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약간은 또 변화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살짝은 또 차익 시련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항상 순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가 지금 살짝 쉬어갈 만한 타이밍이 됐다. 반도체 쪽이 지금 살짝 쉬어갈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번 주에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이번 주에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주도주 종목군들에서 약간의 수급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군으로 수급이 돌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이 종목군들은 이러한 이제 이미지스처럼 바닥에서 수급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급등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 지금 현재 이 주도주 종목군들이 살짝은 약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롭게 바닥에서 수급을 좀 받쳐놓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올라올 만한 구간 어느 정도 이제 또 자리 잡고 좀 추세를 상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과거에는 또 주도주 쪽에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제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맞추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추천드렸던 이미지스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이번 주 이제 주초에 말씀드렸던 SL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다음에 제가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이유 현대차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 쪽이 좋을 것이다 강조드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에 이제 근간을 두고서 말씀을 드렸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12월달 시장 실질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1월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에는 이러한 그림을 갖고 가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오전장 포인트에서 변화될 장세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에 맞는 전략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오우장 전략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말 마무리 증시입니다. 지금 내일 거래일 1일 남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에다가 또 연말에 우리 시장이 또 폐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일은 올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양도세 이슈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또 나오라는 이슈는 크게 없을 거예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랑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과 다음 주를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느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이 과연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에 최대한 초점을 맞출 겁니다. 당장의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1월 달에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포트 재정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번 주 남은 시간과 다음 주로 접근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도주 종목분들 그다음에 이천전지 해서 워낙에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점에 있고 시장이 약간의 차익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서 물량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오늘 이미지스 같은 이러한 종목분들의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무언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차익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새로운 종목분들은 우리가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양도세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살짝 꺾이는 부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일이랑 다음 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일이랑 다음 주 정도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하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분들 결국에는 그때가 또 매수 적개가 될 거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또 1월달에 주도주가 될 거거든요. 수급이 또 바닥에서 잘 잡아주는 잘 들어가는 종목분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략 꾸려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 포인트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